오! 강제 나오지? 어. 103번. 축하합니다. 그 쌩봉 소리 하니 심사하구나. 그땐 너만 아는 내 옷차림 우리 둘만 아는 언어 그땐 나만 아는 네 표정 우리 둘만 아는 여행 그땐 나만 아는 네 기분 우리 둘만 아는 맛집 몇 판 좋아져? 그땐 나만 아는 네 메뉴 네가 없는 하루를 견뎌내기 힘들어 혼자 먹는 커피는 왜 이렇게 쓴 거니 너라면 일본의 전화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니 우리가 어떻게 집에 왔는데 이렇게 끝나보니 너 없인 다 해로도 도저히 힘낼 것 같아 머물러줘 내 곁에만 내가 언제든 만질 수 있게 우리 둘만 아는 낮에 그땐 너만 아는 내 잠버릇 우리 둘만 아는 장난 그땐 나만 아는 네 농담 우리 둘만 아는 노래 그땐 나만 아는 네 그땐 나만 아는 네 그땐 나만 아는 네 고민 그땐 나만 아는 내 네가 없는 하루를 견뎌내기 힘들어 못자 부르는 노래는 왜 이렇게 슬프니 너라면 이분을 전해갔어도 살아갈 수 있겠니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데 이렇게 끝나버리겠니 너 없인 단 하루도 도저히 힘든 것 같아 머물러줘 네 곁에만 내가 언제든 만질 수 있게 우리가 함께 나눈 떤 날들 너와 나 함께 나눈 떤 날들 난 칭찬하는 건 너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데 이렇게 끝나버리겠니 너 없인 단 하루도 도저히 힘든 것 같아 머물러줘 네 곁에만 내가 언제든 만질 수 있게 눈이 감사드리기 눈이 감사드리기 눈은 감사드리기 7번 눈이 감사드리기